안녕하세요 편안식품방송 편식방의 저는 서피디입니다 오늘도 최나거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특집으로 중독에 관해서 중독이 될 때까지 길게 아주 길게 오늘 어느 정도 할 생각이시죠 1시간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될 것 같아요 1시간 그 정도 아니면 어차피 말 못하고요 아 그래요? 듣는 사람도 의미 없고 하는 사람도 의미 없고 중독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얘기할 만큼 할 얘기가 많은가요? 우리 생존의 가장 중요한 현상 중에 그것의 일부가 중독이기 때문에 원래 있는 보상 시스템을 설명하지 않고 중독을 말하면 하나만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알려면 제대로 알려면 우리 뇌하고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우리 생존에 필요한 게 이렇게 잘못 사용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좀 제대로 안 하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거고 참고 그걸 여러 번 봐서 이해하고 나면 모든 현상을 모든 중독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이 1시간 강의만 들으면 모든 중독자 아니면 중독에 걸릴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중독과 이런 마약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비밀을 우리가 캘 수 있는 건가요? 마약 정도는 별거 아니에요 사실 마약만 말하려면 별거는 아니고 마약이 별거 아니에요? 네 그럼요 그중에 있는 보상, 쾌감, 이게 왜 이렇게 행전을... 아 그 얘기를 지금 하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벌써 많이 까시면 재미가 없어지니까 1시간 들어야 되니까요 우리가 빠르게 오늘 준비된 게 몇 장 정도 되시나요? 한 90장 정도 1장에 1분만 해도 90분 1시간 반이네 1시간 안되겠네 여러분도 재미있을 거니까 우리 한번 중독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빠져 빠져 보겠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중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독 중에서도 다시 보면 심리적인 현상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뇌의 현상이기 때문에 뇌과학 측면에서 중독을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대표적인 중독이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담배가 빠졌네요 근데 이 정도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훨씬 더 많죠 그래서 뭐 설탕 중독, 음식 중독, 다이어트... 밥을 안 먹는 것도 중독이 돼요 다이어트도 중독이 돼요? 그럼요 그 사람이 거식증에 걸린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그 음식이 들어올 때의 느낌과 참았을 때의 자기 통제감이 느낌이 너무 좋아서 자기 통제되는 느낌이 좋아서 살 빠지고 그런 쾌락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렇게 주기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군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도 있고 거식증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아예 음식이 들어오면 몸에서 음식이 지나가면서 자기 피부에 살 닿는 느낌까지 나는 거지 뭐 도저히 견딜 수 못하는 부터밖에 저더러 일어나버리는 다이어트 중독이고 담배, 약물, 옛날 같은 전화기, 요즘은 모바일이고 뭐 SNS, 컴퓨터, 채팅, 음란물, 섹스... 학대를 하고 학대를 당하는 것도 중독이고 의심, 도박... 끝이 없어요 도박... 아니 이게 보고 있는데... 어제 술 먹고 커피 먹고 초콜릿 먹고 밥 먹고 야 담배 한 대 딱 피고 누구한테 전화 걸고 SNS하고 이거 매일 하는 일인데 보통 사람들이 TV에 학대... 와... 종교...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운동 중독, 청소 중독 청소 이 사람 결벽증처럼 계속 닦아야 돼 그럼 우리는 지금 중독 속에 사는 거네요? 그럼... 심지어 뭐 사람도 중독이죠 여행도 중독이고 안감이 미칠 것 같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싶어서 너무 지나치게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통쾌한 사람도 있어 여기 있으면 큰일나 일 중독, 책임감 중독 꽤 있습니다 음식에 관해서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빵 중독 있죠? 탄수화물 중독 음식물 다 중독이죠 뭐 비만해지는 거죠 이 중독을 딱 하나만 알면 끝나요 도파민 다 이런 도파민의 문제입니다 물론 좀 다른 것도 끼어들게 하지만 사실은 이게 80% 이상 설명하니까 다 도파민의 문제다 그러면 중독이라는 게 뭐죠?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계속하는 거 강박적으로 하든가 우리가 따지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성이 생겨서 금단현상이 있어서 딴 짓을 못한다 너무 그것에 파묻힌다는 문제지 중독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본연의 목적이 너무 지나치게 간 거지 그 자체를 놓고 해결할 수 있는 한 큐에 그런 방법은 없어요 왜 그런지 보면 뇌를 나중에 이해하면 되죠 도파민 말고도 더 있잖아 더 있다 그러면 깨끗해야 세로토닌 하나 더 있어요 세로토닌 많이 들어봤죠? 세로토닌은 들어보긴 했는데 뭔지 몰라요 그죠 도파민 아까 말했고 잘해봐야 세로토닌 하나 더 있다 굳이 역지로 더 깨어내려면 두 가지만 더 깨어내면 거의 끝이죠 이건 아편 아 그게 아편 대마 대마도 중독이네요 그러면 담배는 없어요? 대마보다 담배가 더 중독성이 많아요 담배는 수용체로 보면 종류는 엄청나게 많은데 구체적으로 뇌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하는 그것을 하려면 뇌에서 수용체가 있어서 그 반응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담마 수용체는 하나밖에 없는데 담마 물질이 굉장히 많잖아요 스마 이렇게 또 수용체는 하나인데 여러 물질이 작용하기 때문에 수용체의 관점에서는 구체적으로 있는 것은 도파민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로토닌이 좀 있고 이런 이런 수용체가 있다 그러니까 나머지 여기에다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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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합하는 반응하는 물질이 수십 개 수백 개 될 수 있고 찾아내면 여기에 관여하는 물질도 수십 개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체 관점에 봐서는 네 개만 남으면 된다 사실은 하나만 나라도 충분하다 도파민 그러면 세라토닌에 대해서는 오히려 책에 많이 나와 있어요 위시영 박사가 세라토닌 하라 세라토닌 하라 말도 많이 했기 때문에 세라토닌에 대해서는 좋은 쪽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세라토닌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도파민에 대해서는 내가 말했잖아요 모든 중독 행동하기 위한 도파민인데 도파민에 대한 책 우리나라 보니까 딱 하나 나왔더라고요 이 책 나쁘다는 쪽에 약간 나와 있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도파민의 조정으로 도파민이 주는 즐거움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은 도파민에 대해서 도파민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그러면 도파민은 일단 여기 VTA 한글말로 하나 어차피 영어로 하나 VTA 그냥 한 장소예요 벤트랄 태그먼트 에리아 한국말로 들어봤자 바뀌고 그래가지고 다 기억 못 하겠어요 부각세인 줄 알았어 세금 내 중에서 사실은 이만큼 한 영역과 어디가 있죠 어큰벤스라고 하는 여기 옆 두 가지가 좌우한다 한글로 좀 얘기해 주세요 전두엽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저기 여기가 척수잖아 척수 여기 부분이 우리 척수고 영왕큼 파충류내라고 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본능의 내 본능의 내 생존의 내고 인간의 내 같은 경우는 부풀어 오는 게 가에 쭉 이만큼 있는 게 피질이라고 마지막에 발달되어 있는 외장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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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장하드고 그 많은 걸 저장해서 통제해 주고 인간답게 행동해 주는 것은 외장하드고 실제로 핵심적인 내용과 이쪽 통제 보상을 하고 있는 이쪽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쪽 부분인데 생존이 중요해요 숨쉬고 어쩌고 하는데 중독은 본능이다 그렇죠 여기서 작동하는 물질들은 다 똑같이 이걸로 작동해요 인간만 그런게 아니고 그러니까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을 자극해 주는 거다 보상 잘하는 행동 잘했어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쾌감이 있어요 즐거운 걸 행동하잖아요 즐거움을 주는 것은 도파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행동을 계속 하도록 해 주는 것은 도파민 운동하고 난 다음에 먹고 싶은 갈증에 탁 먹었을 때 개하고 똑같은 거네 개 훈련 시킬 때 갔다와 도파민 운동하고 나서 먹으면 도파민 다 도파민 즐겁다고 하면 도파민 거기다가 운동까지 관여하는 사실 쾌감과 운동을 동시에 관여하는 거고 이쪽은 무드 세로토닌은 도파민은 근데 나오는 쪽이 여기 쪽만 주로 나오고 있잖아요 전두육 감정의 센터하고 전두육 통제하는 센터 일용인 거고 세로토닌은 전체로 쭉 나와서 기본 무드를 작성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가 흥분이 되려면 이만큼 가야 돼 근데 도파민은 그 근처에 여러 군데에다가 갈 수 있는 보조적인 걸 깔아 주는 거고 세로토닌은 전체적으로 쫙 이만큼 꽉아 주는 거니까 조그만한 신호 위에서 그 부분이 강화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좀 기본 좋은 상태를 만들어 주는 거고 도파민은 좀 더 땅땅땅 즉시 즉시 그 반응에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넘어가요 나중에 계속 나오니까 한 번에 다 이해하려면 안 돼 네 자 그래서 도파민만 알면 되니까 도파민 도파민을 봤더니 자 여기 아까 말했죠 뭐 ACC라고 하는 거 많이 했죠 VTA 어차피 다 모를 거니까 우리는 두 개가 중심 핵인데 얘가 분방한다 뭐냐 기쁨을 준다 운동을 준다 근데 우리 음식을 먹었을 때 기쁨이 이만큼 나오면 알코올을 먹으면 좀 더 많이 나오고 섹스할 때 더 많이 나오고 마약할 때는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냥 양이 달라진다 그러면 알코올을 먹고 하면 어우 마약이랑 비슷하겠네요 그럴지도 모르지만 합쳐지진 않나요 중독이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중첩되지 않아요? 그럴까기도 하고 안 그럴까기도 하고 그렇죠 소주를 열자 먹는다고 중첩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쾌감염과 동시에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상태가 있으면 약한 쾌감이 될 거고 많으면 여기가 뻥뻥뻥뻥뻥뻥 많이 나오면 강한 쾌감이 될 거고 부족하면 중독 운동선에서는 아예 동작이 안 되는 그러니까 L도파 라고 하는 것은 이걸 보충해서 이만큼 나올 때 깔려져 있으니까 신경 연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역치가 있거든요 이 정도 나와서 작동이 안 돼요 그 수치를 넘어가야 돼요 자극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그렇죠 반응할 때는 전기가 나트륨 하나 들어갔다가 박용하는 게 아니라 어느 레벨로 이상을 올라가야 되니까 자기가 나오느냐 이것밖에 안 돼 그럼 아예 기본적으로 깔아주면 여기서 작동하니까 자기가 움직이는 조그만 양에 의해서 작동할 수 있는 거죠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L도파 라고 하는 보충제를 넣어서 운동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도파민이라고 하는 거 보면 황당무기화하기 간단한 그러니까 우리가 미치도록 좋아하고 유일하게 좋아하는 것은 도파민 하나 밖에 없다 잘해 봐야 세라토닌 밖에 없다 근데 그 도파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뭐 대단한 물질처럼 보이잖아요 대단한 기능이 있는 것처럼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티로신이라는 알아요 모르죠 스무 가지 아미로산 중에 하나예요 아미로산은 모든 걸 이 구조를 갖고 있어요 전부 다 무조건 이 구조를 갖고 있고 추가적으로 뭐가 달라붙은데 달라붙은 게 약간 특징이 있다 그러면 벤젠이죠 페놀이죠 페놀구조 여기에 붙어 있는 것 밖에 없어 근데 얘가 뭘 근데 우리 몸에 단백질을 이성하는 중요한 단백질이라 단백질 만들기 때문에 중요하고 다른 길이 있는데 여기에서 모양이 L도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도파민은 아니지만 도파민 되기 직전 상태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뭘 하냐 그러면 기껏해야 원래 모양에서 다시 지워야 되겠네 이렇게 지우면 원래 모양에서 뭐가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죠 트랭그림 찾기인가요 아 저기 H5 OOH 하나 붙었고 붙었고 여기 있는 거 이거 하나 떨어져 나왔고 네 산소랑 떨어졌네요 그것 밖에 없어요 엄청난 차이인 거죠 그렇죠 근데 분자에서 하나만 이렇게 빠져도 독이 되는데 이 정도의 분자 구조 변화는 다른데 보면 단계가 수십 수백 개 가면서 삼천만 개를 만든다니까 어마어마하게 흔한 이거 하나 떼어냈다 붙였다 이거 하나 떼어냈다 붙여서 너무나 흔하게 있는 일인데 이 모양이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양 하나가 이게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보상과 생존을 지속했던 도파민이라는게 황당한거지 도파민하고 마약은 다른거죠 네 그렇죠 근데 도파민도 뇌에 많이 생기면 그게 마약이에요 제 말은 뇌에 신경에 도파민을 직접 주입하면 그렇게 잘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요 네 뇌에 신경에 도파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즐거운거지 티로신으로부터 나는 자극을 줘서 마약이나 이런 중독성 물질이 뇌에 자극을 줘서 뇌에서 고상으로 도파민이 분출되는게 아니라 직접적인 도파민과 비슷한걸 넣어주는건가요 쉽게 말해서 마약은요 네 다 설명합니다 단계별로 이 단계에서 알아야 될 것은 이 분자를 봐서는 이게 그렇게 쾌감을 중요하고 중요하고 마약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 얘는 그냥 단지 두가지 이것이 끊어졌을 뿐이다 그랬던가 봤더니 얘는 뭐죠 여기다가 하나 더 붙었네 여기에 노르오피네피린 노르알드레날린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이라고 이것은 상표명이기 때문에 원래 정신명칭은 이거예요 들어본거 안 들어봤나요 아드레날린이 분출되면서 뭔가 할 때 아드레날린 그게 아니 이거 하나에서 뭐 열 개 스무 개 보통 우리 뭐죠 나쁘다고 하는 콜레스테롤도 30단계에 건너야지 만들어지거든요 기본 물질에서 우리 몸에 만들 때 고작 한 단계 그래서 또 중간도 별로 없어 딱 한 단계 한 단계로 가버려 이렇게 바뀌어 버려 그럼 세로토닌도 약간 다르지만 트리프토판이라고 하는 물질에서 고작 한 번 두 번 왔더니 세로토닌 돼요 세로토닌 한 번 더 갔더니 멜로토닌 멜로토닌 들어보셨죠 저를 넘어가는 작용이 몸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면 몸에서 일어나죠 몸에서 필요한 만큼 만들어요 요건 이걸 못 만들면 문제가 생기는 여기서 만약에 멜로토닌이 안 만들어지면 잠자고 그러는데 큰 문제가 생기고 세로토닌이 안 만들어지면 무슨 일이 나겠죠 우울증이 일어납니다 고감장애 그런게 일어나요 프로작이라고 하는게 이것의 기능을 좀 더 작동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울증 치료제 강력한 그래서 뇌 감정을 지배하는 분자 딱 세 개를 꼽아라 그러면 노로아드레날린 세로토닌 도파미닉 서로 적당한 분출되면서 온갖 행동과 감정을 일으키는 그 작용을 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세 가지밖에 없고 확실한 중간중간에 보상 쾌감은 예 쟤는 행동에 가깝고 여기는 무드 무드의 분자 저건 행동의 분자 이것은 보상의 분자 이렇게 생각되겠죠 결국 도파민이란 분자 자체를 봐서는 전혀 답을 알 수가 없는 거지 왜 그게 쾌감을 주는 건지 결국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모르고 나서는 답이 안 나와요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좀 알아봐야 되는 거죠 사실 뇌가 작동하는 건 똑같아요 쾌감이나 맛이나 그렇기 때문에 뇌를 알 필요가 있고 제가 공부한 것도 사실은 맛을 설명하다 보니까 저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맛을 설명할 때 항상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이 이 그림이죠 자 우리 혀 끝에 이런 뻥렁렁 나온 미래 유두에 그쵸 요 부분은 눈에 볼 정도면 유두고 세포는 안 보이잖아요 세포가 뭐 있으면 여기에 이제 미래 이게 미래죠 미래 맛세포가 있는데 끝에 선모 여기에 센서 센서가 분자가 딱 맞는 모양이 분자가 닿으면 전기가 딱 발생해서 전기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에서 여기서 이제 기적도 가고 여기쪽에서 이제 도파민을 분출하는 거죠 마음에 들면 근데 뭐 여기가 받아들이는데 여기가 이제 사실은 맛을 결정을 해요 여기는 여러 가지 맛분만이나 다른 게 같이 합쳐지는 데고 전체적으로 결정하는 데고 여기는 맛을 결정하는데 여기가 무슨 주인공이 있냐 전혀 없어요 신경세포 다발만 쫙 연결돼 있을 뿐이야 집중돼서 근데 어떻게 작동을 하지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자 감각 세포가 있으면 끝에 센서가 있고 센서가 나고 하는 것은 전기밖에 없다 그러니까 구루탐산이라고 하는 게 혀에 있으면 감칠맛을 느끼는 거고 뇌에 있으면 신경세포가 있는 거고 여기서는 뭐 맛의 소화기고 위치가 그런 거지 자체는 아무런 기능이 없어요 분자가 결합할 뿐이고 그래서 뇌 같은 경우를 보면 자 이게 신경세포가 하나죠 이게 신경세포고 이게 신경세포고 신경세포고 이렇게 한가하게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여기에 도저히 보면 보일 수 없이 빡빡하게 들어있는 거 이게 신경세포죠 그러니까 뇌에 가면은 그냥 신경세포가 천억개가 다 합하면 조개 일조개가 세포가 있다 이걸로 끝이에요 어느 정도 있냐 그러면 여기 해마라는 부위 기억을 만드는 해마라는 부위인데 여기는 상당히 규칙적으로 배울 데 있어가지고 그러고 보이는데 노란 점점 하나가 세포예요 신경세포 이거 굉장히 확대됐겠죠 그래서 조밀하게 순 돼 있다 그래서 신경세포와 약간 모양이 다 달라요 가장 긴 곳은 1m 자리도 있어요 저기서 뇌에서 길지는 않죠 그런데 너에 있는 것 중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제일 복잡한 거 숲처럼 보이죠 여기 세포 하나예요 여기 핵이 들어있고 저는 산호처럼 보이죠 산호나 뭐 해양 조류 같은 것처럼 보이네요 얘는 결국 뭐냐 그러면 여기 있으면 이렇게 나타난 이야기는 여러 군대의 신호를 연합한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세포 보통 만개 정도 연결되어 있어요 만개가 다른 세포 만개 정도가 만개 이상 그럼 여기다가 점을 찍어봐요 만개를 하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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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은 신호를 받아들이는 데고 얘는 어디다가 또 신호를 여러 군데 전달해 그러니까 신호를 받아서 기회를 통계 처리를 해서 저기 여러 군데로 분산 처리해 주는 뇌가 하는 것은 뭐냐 내 신경세포가 있는 공간 공간 삶을 하게 해주고 뇌기세포는 뭐가 있냐 그러면 여러 개 연결된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여러 개로 연결한다 이걸로 끝 이거 같은 감각세포는 없는 세포겠죠 여기서부터 내가 팔을 움직여야 되겠어 뇌에서 그냥 다른 거 없이 쭉 가서 여기다 근육에 붙어 가지고 팔 통화 시켜주는 이런 건 좀 있어 가지고 신호 받아 가지고 멀리 보내는 것은 약간 그런 쪽에 있고 뇌 안에서 정교한 계산을 해야 된다 복잡하게 손가락을 움직이고 얼굴을 움직이고 한다는 이런급이에요 손 이런 데는 저거고 이런 데는 저거고 쭉 뇌 아래에서 일어난 것은 이거고 멀리서 보내는 건 이 정도 길게 이 길이가 쫙 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뇌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건 다 안 거야 그래서 뇌에서 특별한 이게 다른 게 다른 거라고 그걸 모르겠지만 더 알 건 없고 더 과학적인 것도 없어 끝 뇌는 뇌세포가 있고 연결돼 있다 끝 신경세포의 조합이 뇌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뇌라고 하는 것은 신경세포가 많다 많이 연결돼 있다 그 연결이 핵심이다 그래서 연결을 하나하나 다 파악하겠다는 거냐면 커넥톰이라는 프로젝트에요 쥐 하나만 보더라도 연결이 신경세포가 10만개 10만개 만개 만개 연결을 하나하나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하는 것을 해가지고 쥐가 끝났는지 모르겠네 근데 인간을 이해하려면 결국 인간의 뇌의 배열을 어떻게 연결되는지 봐야겠다고 하는 프로젝트가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커넥톰이에요 제가 듣고 있는데 아까 신경세포처럼 하나하나를 이해하겠다고 만개를 쫙 이해하다가 신경이 뚝 끊겨가지고 웽 해줘 버려요 저분 알 것 같으면서 쫙 하다가 뚝 끊겨요 처음 들으니까 그래요 이건 내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했기 때문에 여러 번 보는 수밖에 없어 10번 10번 20번 100번 만 번씩 보셔야 이해가 가능합니다 처음 보는 것은 다 어려워요 어려운 거니까 여러 번 봐서 익숙해지는 그러면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로지 그것밖에 없다 도파민 밖에 없다 도파민은 그냥 분자일 뿐이다 분자가 이런 뇌신경의 연결 다발 속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아는 게 끝이다 그나마 간단하게 설명해 준 거죠 그 상황이 안 하고 자 그럼 신경세포가 연결됐으면 어떻게 했냐 그러면 시냅스라는 걸 통해서 연결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과연 뇌가 한 세포냐 다 연결되어 있느냐 아 세포는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다 요거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지 관객이 나노인데 세포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세포의 사이가 딱 붙어져 있는 건지 떨어지는지 보겠어 확인된 게 떨어져 있더라 떨어져 있는 게 어떻게 연결하는 거야 아 얘가 신경전달물질을 분출하면 얘가 그걸 읽더라 여기에 결국은 뭔가를 내보내더라 릴레이즈 하면 리셉터가 받아들이고 그러면 계속 유지되면 어찌 되겠어 안 되잖아 다시 회수해야 되겠죠 다시 리업테이크 하는 그러면 신경세포가 있는데 걔 살아있는 게 중요하지만 결국 누구한테 연결을 보내니까 그러니까 어떤 놈한테 자기 연결된 것이 이렇게 가 있으면 얘한테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도 이렇게 끝이 보면 나와 있고 여기가 신경세포가 여러 개가 있는데 누구한테 전기를 그렇죠? 보내줄 거냐 여기 신경세포가 여러 개 연결되어 있어요 이미 만개가 만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어디서 쫙 하고 이거 나와가지고 전기가 들어왔느냐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연결되어 있고 동시에 다 확산된 게 아니라 일부만 되는 거죠 선택적으로 그러면 그거 하는 짓이 뭐하는 짓이냐 봤더니 전기가 일어나더라 계속 똑같은 그림인 거죠 지금 모양으로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랬으면 하나로 그랬지 근데 좀 더 적당한 것은 선택을 했지만 그나마 그것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만개가 있는데 연결은 뭐 끝에서 뭐가 왔겠잖아 다른 세포 얘가 이건 거예요 여기에 연결이 또 붙어있는 거지 블록체인처럼 쫙 붙어있다는 거 끝까지 똑같은 모양이 그러니까 자전기들이 앞뒤로 쫙 붙어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나가는 것도 있고 되돌아온 것도 있고 어디 갔다 갔다 결국 지신호 보내는 게 어디 거쳐서 다시 오고 결국 전기 배송만 있는 거지 뭐 그런데 전기가 왔는데 하나가 왔다 할 때 반드시 하나 나간 게 아니라 그게 개수가 맞아야 되는 거지 한 번 올 때마다 나트륨이 펌프가 열려서 들어가고 다시 내보내고 하는 일을 여기 초과보면 미리 세크가 천 분의 일 초인데 여기 십 미리 세크면 백 분의 일 초마다 나트륨이 범람해서 푹 잠기고 다시 한번 하려면 다시 뿜어내낼 거 아니에요 계속 뿜어내고 그게 나트륨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소금을 많이 먹어야 사람이 감각이 좋은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안하고 소모가 되어버리면 지금 먹는 양 100배 이상 100배? 100배가 절대 감당 못해요 이게 좋잖아요 세포가 있으면 이 안에 빵 들어가서 들어가는 게 전기를 일으키려면 분자로 보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거 들어가고 전기가 이렇게 그 레벨까지 70mm 볼터 앞에 그 레벨까지 올려줘야지 이게 간호가 되니까 목 밑이 들어간 다음에 올라가서 가만히 유지되면 죽음이죠 이것도 이것도 죽음이고 그러면 올라간 다음에 다시 스파이클을 일으키려면 그런다고 이제 아 힘드니까 1초에 한번씩 해봐 날아온 다음에 어떻게 표하고 어떻게 성정을 해 동작을 다 그걸로 해야 되는데 100분의 1초 그렇게 빠른 동작도 필요하잖아요 순간 감각하려면 판단하려고 뇌가 그러면 이게 10배가 늘어지면 우리의 생각도가 10배가 늘어지는거지 뭐 근데 고작 우리가 봐서는 100분의 1초에 한 번 밖에 못하는데 컴퓨터는 기가이르지 10억 6배속도로 근데 뇌는 동시에 그렇게 빨리 처리하는게 뭐냐 동시에 한꺼번에 다 접점이 만개야 만개가 연결된게 스파이크를 일으키면 동시에 몇백개를 일으켜 그니까 한꺼번에 몇 조개의 케이스가 한꺼번에 연산된 결과로 처리하는거지 그러니까 입각 귀가 이렇게 쫙 조가 있는데 컴퓨터는 한두개 갖고 얼마나 빨리 하느냐 단계적으로 하는거고 걔는 동시에 그 결과를 여러가지 혀에 온 감각 뿐만 아니라 매장에서 온 입체에서 온 기억했던걸 다 합해가지고 동시에 영향을 받는거지 뭐 혐한 만족시켜서 해결 안 되는거지 그러니까 AI가 사람을 쫓아가려면 정말 빨라져야겠네요 그 한두개 갖고 미친듯이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시스템을 쓰잖아요 행공망이라고 레이어를 해가지고 개념이 윌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거에요 그런데 그 속도로 일일이 계산해 갖고는 답이 안 나와요 어쨌든 그 굉장한 집적 기술이 있어야 되긴 하네요 그래서 신경세포는 전기신호를 한꺼번에 이건 예를들어 두개만 해놨지만 훨씬 더 많은 만개 중에서 밀부 몇개가 들어온다 들어온 곳 중에서 나트륨이 들어가면 흥분 유지되는거고 여닫없이 여기다가 염소를 그러니까 나트륨은 Na는 플러스잖아요 얘가 들어갈수록 전기가 높아져 Cl은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갑자기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거죠 기껏 들어왔는데 아 안돼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 있는 좌가원 쪽에다 넣어가지고 염소를 집어넣으면 갑자기 뭐 들어왔자 그냥 순식간에 그냥 찬물 끈자 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레벨 자체가 강한거 있고 약한거 있고 똑같이 전기신호가 되는게 아니라 강하게 잘 연결되었고 식까지 들어온것도 있고 소금이 NaCl 아니에요? 그렇죠 나트륨 각 두개 다 써요 나트륨은 흥분시키는데 쓰고 Cl은 마이너스시키는데 쓰고 이거 없으면 죽어요 소금을 머금는 이유가 나트륨도 필요하지만 에이 소금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소금 없으면 다 마비되는거 아닙니까? 훨씬 다른 기능을 많이 하고 있는거고 얘는 여기 말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염산? 염산은 HCL 그러니까 Cl이 들어가니까 H수소랑 해서 어쨌든 위산도 만들고 신경작용에도 꼭 필요한거네요 근데 저염식하면 위험하겠네 우리 몸이 워낙 비축하고 재활용 잘하기 때문에 그런거지 만약에 소금하면 바로 죽어요 그렇죠 너무 이렇게 계속 저염하는건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짠맛을 느끼는 자체가 소금을 당기는 자체가 이미 우리 몸에 그렇게 필요해서 당긴거고 저렇게 많이 필요하니까 이제 나오네요 이제 자 우리 몸에 사실 우리가 많이 배웠을땐 것은 그루트탐산보다는 내가 이거 알아듣고 있어 힘들어 이런게 한 70개 있다는거죠 지금 90개 길가면 좀 더 작아 지금 몇개 몇개 지나갔나요 몰라요 10개 넘어갔겠지만 자 아셀트리코올린 들어봤죠 안들어봤나요 들어봤을리가 없죠 저걸 누가 들어봐요 이게 없으면 당연히 불수되 불수 그렇긴 하지만 아무것도 안돼 내에서 알고 있지만 저거 알 필요 없죠 저걸 누가 알아요 지금 이거 보시는 만 명 중에 한 명 알까 말까 할걸요 나는 만 명 중에 한 명을 바라고 한 명 바라고 9999명을 버리셨어요 방금 자 여기가 이제 딱 달아가면 똑같아요 우리 몸에서도 딱 열리면 아트륨이 들어가 아트륨이 들어가서 전입자가 발생해서 쫙 전달이 돼 생명 전달이라고 하는건 결국은 이런 통로가 있다 제일 중요한건 얘하고 얘하고 차이가 뭐에요 얘는 그림이고 얘는 도표처럼 만든거 똑같은거죠 저게 이게 그쵸 같은거죠 이 부위야 아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이해가 되죠 이 부위고 이 부위로 이렇게 확대하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막이 이중막 지방으로 돼있는 지방이 꼭 필요한 우리 몸에 지방이 꼭 필요한 이유가 세포막을 형성하기 위해서 막이 있어가야지 당연히 내부와 외부가 구별되니까 구별되어 있으면 나트륨이 밖에 있다 밖에 있다가 열린다 들어가면 전기가 플러스가 발생한다 그게 쫙 진행되면서 신호가 간다 계속 한다는거죠 글로 그럼 가면 바로 다시 뽑아내야지 아 바로처럼 이렇게 플러스가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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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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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부풀건데 인간은 아주 많이 부풀었죠 그럼 결국 안에 있는 이 부분이 더 옛날부터 된거고 생존에 필요한 모든건 안쪽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메일을 컨트롤하기 힘들고 아까 두개 말한 측자핵 복측창백 여기에 VTA, ACC 이 두개가 보상을 담당하는 쾌감을 감당하는 잘했으면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 이게 이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우리가 살겠어요? 죽는거지 뭐 그 엔진의 물이 또 그림을 크게 본거 VTA 자 끝까지 VTA, Dofamime粉필, VTA,ror puntins. A가 O F C,訞 wrapгин. A가 통제를 위해 분비하면 뭐죠? 도박 마약성 먹는 거 이거에 100개를 넣어야 돼 다 이거 100개 뭐든 좋아하는 것은 다 이거다 듣다 보니까 이제 똑같은 이야기도 한 4번째 나왔죠 아까 그거 아닌가요 저 밑에 저거 그럼요 그 약간 이렇게 오늘도 10번 나와 각자 이렇게 나와 근데 이거 계속 똑같은 게 계속 나와요? 아까 똑같은 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설마 우리가 못 알아듣게 계속 호떡을 떠오라고 했다가 한꺼번에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스며들 것이다 오늘 반 넘어갔어 기다려 봐 라면을 분해해서 먹이는 기분이에요 스프를 하나하나 쪼개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어 자 한 단어 정도만 그림 하나의 한 단어 정도만 보상, 강화, 동기, 욕망 그걸 찾아가는 행군 자체가 도파면에 나온다 이거 양이 150 나오는데 애는 500 나온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한 나는 음식에 꽂혔어 음식에 꽂힐 바에야 나눠서 하면 되겠죠 가족이 행복하고 그러면 덜 걸릴 거고 친구 그러면 훨씬 덜 할 거고 뭘 만들고 있으면 행복 나오고 도구를 만들고 만들고 운동하면 음악 춤추고 수공하거나 예술 어떤 것이 다른 걸 좋아하면 분산이 되고 그만큼 쾌감은 일정한 쾌감을 원하는데 쾌감이 충족이 안 되니까 자꾸 쾌감이 나오는 쪽에 오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취미를 갖고 다양한 데서 쾌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고요 무언가 결핍됐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중독에 빠질 경향이 좀 많아요 그럼요 자기가 지금 잘나가고 승치고 기쁜 일이 너무 많아 마약 따위는이지 음식 따위는이고 어제 저도 그런 분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게 나머지가 너무 즐거우면 나머지 거 관심도 없어요 근데 그것도 일종의 중독이 아닌가요? 자기가 잘나가고 자아도치 중독 아닌가요? 그게 그쪽으로 가면 남들이 우러러 가지잖아 인정받고 좋은 거고 자기 혼자 파묻혀서 자꾸 수그러들고 안쪽으로 인정 안 받고 나쁜 것이야 빠져들면 괴로운 것밖에 없는 거지 뭐 근데 그러면 혼자 오타쿠 들어가서 남한테 피해 안 주고 혼자서 즐겁고 캐러 갔는데 그거 갖고 십이 글 만한 거 또 안 해요 모든 사람이 뛰어들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스스로 망가지지 않고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것 내에서 갖고 있는 것 같아 취미라고 하는 거고 망가지면서 민폐를 끼치면서 도저히 너무 인간적이지 않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가 중증이라고 하는 거지 뭐 정도의 차이인 거지 양이 도파민 문제의 양이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중독이고 그런 것인데 보상이고 보상에 대한 중독인데 그럼 어떤 방법으로 몸에 어떤 피해를 끼치고 뭐 하여튼 그런 걸로 구별하는 거군요 그러면 만약에 코카인을 먹어가지고 여통물을 막았어 아까 말했잖아 도파민이 나오면 수용체를 해야 되는데 적당한 양이 나오고 많이 나오면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의미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나왔을 때 도파민이 나왔다 운동을 해서 몸이 좋아졌을 때 도파민이 나왔다 그러면 자기가 몸이 좋을 거잖아요 근데 그건 되게 힘들게 나와 힘들게 나오는데 너무 쉽게 강하게 그냥 아무것도 코카인을 넣었더니 여기를 막아버렸어 벙벙 벙 벙 벙 벙 벙 벙 벙 차있어 힘들게 도파민을 그러니까 도파민이 함부로 자기를 허락하지 않는 거지 도파민은 원래 좀 자존심이 센데 마약을 넣어주면 그냥 확 이렇게 되는 거군요 여기서는 사실 눈이 분출한 것도 아니야 걔는 똑같이 분출했고 똑같이 반응했는데 단지 재흡수되는 부분을 막아버렸어 계속 그냥 좋게 만들어놨고 자랑 흡수가 안 되고 있다가 벙 벙 벙 벙이 쎄 걔들은 계속 많이 나오는 줄 알고 우와 하면서 신어가고 있는 거지 원래 주구 빠지고 주구 빠지고 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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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네요 같은 양인데 주구 못 빠지고 못 빠지고 못 빠지고 계속 자극이 되는 거지 계속 자극되고 있는 거지 도파민 양이 나온 게 자 몰핀 몰핀은 사실 그렇게 강하진 않죠 이 정도밖에 안 나오고 아 몰핀이 안 강해요? 코카인은 좀 더 300이니까 300 저건 뭐야 저건 뭐야 요건 합성양이겠죠 저게 저거 암페타민 저기 본 거 같아요 나 미디에서 본 거 같아 모르겠어요 히로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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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히로뽕 맞아요 암페타민 자 하여간 담배도 아 니코친도 야 니코친이 거의 코카인하고 큰 차이가 없네요 중독성도 강해요 저 두 대는 싼 담배 피면 코카인이 이기겠는데 아까 말한 문제는 뭐냐 저도 한 번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주 하면 이거 안 그래요 아 자주 그냥 금간현상만 생길 뿐이지 아 자주 하면 저 정도의 강도를 못 느끼는군요 아 매운 것도 처음 먹었을 때 맵지만 계속 먹다 보면 잘 못 느끼듯이 도파민은 굉장히 일정한 양만 유지하려고 상태만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도파민이 안 나오면 그 사람은 운동도 안되고 아예 그냥 불쾌하고 굉장히 망한 거고 그러면 도파민이라고 하는 게 양이 보통 상태에서 이 정도 양이 평균 양이야 이보다 떨어지면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겠죠 이보다 높으면 즐겁기 시작하는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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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보통 기쁠 때 이 정도 나와야 되고 보통 항상 이걸 봐야 돼 근데 계속 이 상태는 유지해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기준을 갖다 놓치고 바꿔가지고 반드시 이걸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가장 열심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체중만 하더라도 먹는 것에 굉장히 일정한 체중이거든요 우리가 1년에 먹는 게 550kg를 먹어요 550kg 550kg를 먹는데 어떤 날은 어떤 해에는 100kg를 더 먹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 200kg를 더 먹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 500kg를 더 먹을 수 있지만 체중이 쉽게 안 변한다고 체중을 굉장히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죠 항상성이죠 그래서 체온 춥다고 섭다고 우리 몸이 체온이 바뀌면 그러니까 우리 생리 건강이라면 뭐냐 하면 항상성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레벨을 유지하려고 유지하려는 것 중에 그냥 노력하는 것 중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도파민인데 잘못 나오면 호랑이한테 가고 있는 도파민이 나와 죽으러 가고 있는데 다 죽어야지 뭐 그러니까 생존과 본식이 안 좋은 행동이 안 나와야 되고 또 그게 음식을 갖다가 한 짐 먹으면 도파민이 만족해가지고 와 마약처럼 나와버렸어 그 사람 먹을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어 그럼 내 몸이 충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작은 양, 필요한 양만큼 엄격하게 나와야지 얘가 함부로 막 나와 버리면 그 인생 완전 꼬이는 거지 멍뚱한 대로 가고 옛날에 무슨 지식이 있었고 통제 컨셉이가 있어 각자 삶이고 4명 안 되는 건데 내 삶의 유일한 가이드라인은 도파민 밖에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조상들이 몸속에 나오는 보상 시스템으로 했더니 이걸 하는 게 네가 살아가고 본식하는 데 도움이 될 행동에 나오는 시스템을 장착을 조상들이 해준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거였지 무슨 학습으로 했고 어디가 있어 옛날에 원신 시대에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생존 장치고 이게 함부로 건들면 결국 안 좋은 장치인거지 그래서 아까 이제 다시 한번 말하는데 MSG, 굴탐산 하면 사실은 도파민 보다 더 황당한 게 뭐냐 하면 굴탐산이에요 도파민은 아까 아미노산에서 모양을 좀 바꿨잖아요 등 모양으로 근데 굴탐산은 우리가 먹는 가장 흔한 아미노산이에요 근데 뇌에서 신경현단이 작동해 굴탐산 미현마라는 거죠 그렇죠 MSG, 굴탐산 이건 진짜 황당한 이야기 있지 뭐 음식 먹을 때마다 안 먹으면 어떡하라고 이걸 먹을 때는 확 굴탐산이 나가고 근데 만약에 뇌에서 굴탐산이 없으면 뇌가 바로 거의 뇌에 살아가요 신경현단의 물질 50%는 굴탐산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도파민도 뭐냐 하면 그저 간단한 분자면 외부에서 엄청나게 그런 분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쓸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뇌는 외부와 격리돼 있어요 거의 격리되기 말하고 계시잖아요 구루탐산도 보면 구루타민이 와서 구루탐산이 돼서 딱 분비되면 여기가 딱 열려갖고 나트륨이 들어가요 끝 그리고 만든 구루탐산은 다시 재흡수가 되죠 구루탐산으로 돼가지고 보내주고 지도 받아들이고 이게 이제 뇌에서 작동하는 가장 기본 원리고 아까 도파민도 이 원리로 작동하고 저 문을 막아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를 막아버리면 구루탐산이 과잉돼가지고 여기가 흥분이 과다하고 있죠 그러면 과잉흥분이지 근데 실제로 이 세포는 안 죽어요 과잉 흥분이 막 전개가 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죽냐 그러면 나트륨이 들어간 다음에 칼슘이 과잉이 되면 내가 칼슘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내부 시스템 효소가 활성화 돼가지고 내부 효소가 그 세포를 죽여버려요 자멸해버린 거지 칼슘 농도가 굉장히 중요한 게 효소 활성이 달라져 굉장히 그러면 나트륨 농도는 한 거지 구루탐산이 아무것도 안 해요 단지 얘의 통로만 열어주는 거야 그렇다면 상관없어요 그러면 키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딱딱딱 문 열어라 딱딱딱 문 열어라 열어주면 그때 애들이 싹 들어가는 그래서 신경단 물질은 약속일 뿐인데 개가 기능을 하지는 않습니다 전혀 아까 말한 것처럼 나트륨이 들어가면 계속 나오네요 똑같은 게 계속 나오네요 칼슘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이번 개의 세뇌 공부는 반복합니다 간단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뇌에 작동하는 모든 중요한 물질이 아까 거를 이렇게 옆으로 세우는 거 같은데요 아닌가요? 그렇죠 아까 이렇게 누웠던 애들 아닌가요? 너무 예민해 이렇게 이렇게 지능적인 사실은 내가 말한 것처럼 한 가지 그림으로 다 그려야 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을 그린 거냐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공통구조예요 여기 부분이 질소가 있고 탄산이 있고 다음 거 다 붙을 때 이렇게 붙어요 이쪽은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잘 붙지 단백질이 이렇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 다 달라붙은다 그럼 이게 빼되다 그렇죠? 여기에 빼되다 여기에 빼되다 여기에 빼되다 여기는 벚꽃도 없이 아래만 보면 된다 그래서 구루탐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는 지방의 특징이고 여기는 산의 특징이에요 이 간단한 분자가 우리 몸에 얼마나 이렇게 말 깎고 논리를 하고 생긴다는 물질이고 한꺼번에 MSG 유예로움과 얼마나 거짓말인지 구루탐산이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거 하나로 책이 하나 나와요 제가 한 6월달쯤 생길 거예요 딱 이거 분자 하나 가지고 가장 많이 있고 흔한 분자가 얼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것은 아스파트산과 거의 짱둥이에요 이거 하나면 작을 뿐이지 그리고 이건 아까 말한 거 두 개의 중요한 도파민이 예로부터 나온다 그랬죠 세로토닌이 예로부터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자 구루탐산이 또 왜 중요하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떼버리면 뭐죠 계속 똑같은 그림이야 그럼 내가 그리 말 안 해 반복한다니까 계속 보다 보니까 약간씩 익숙해지고 교육적인 반복이요 자 그루탐산은 신경전단 물질을 회수할 때는 뭐라고 그랬죠 그루타민 그루타민인데 여기서 질소를 붙여놔요 그루타민은 피로회복적이기도 해요 계속 나와도 이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계속 나와도 이거는 잘 자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 이 간단한 형태의 변화 그루탐산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그루타민이 돼서 우리 몸에 피로회복을 하고 에너지를 회복하고 모든 단백질과 암혈에서는 시작과 끝이 알파의 오메가 그루탐산이다 그루탐산을 하면 된다 자 그리고 가봐라고 한게 따로 약으로 먹는 사람도 있어요 짤도 있잖아요 황당무게한 짓 쓸데없는 짓이에요 뇌에 봐서는 왜 그냥 얘가 여기를 끊으면 가봐야 알아서 그냥 해 근데 얘가 유일하게 유일하지는 않은데 억제를 하는 찬물을 끼워넣는 진정시키는 얘가 하고 있는 거예요 뇌에서 거의 내가 신경전단 물질을 이걸 하고 있고 정반대 기능을 얘 하고 있는데 얘 잘라내고 그냥 이거 하고 쓰고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효소로 보내야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이제 뭐 하면 도파민에 휩쓸리고 가봐 휩쓸려는데 걔는 뇌가 만든 약속일 뿐이지 분자 자체는 아무런 거 없어요 그냥 나트륨이 들어갈 거냐 염소가 들어갈 거냐 그럼 염소가 많이 들어가면 염소가 많이 들어가면 아무 일 안 일어서 죽음이지 뭐 그러니까 과잉 행동도 안 좋고 죽음도 안 좋은 거지 근데 자꾸 막 그 독성이라고 그러면 그럼 뇌에 아까 세포조 다시 또 자 이것에 이제 생리되면 중요한 공부는 다 끝납니다 뇌에 아까 제일 중요한 건 독립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독립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지 쥐가 무슨 뭐가 있다고 다 우리 몸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야지 영양분을 받아야지 혈관이 똑같이 가 있어요 혈관으로 가면 자 이게 혈관이에요 혈관 동그라만 혈관 이렇게 생긴 혈관이죠 혈관 혈관 가면 우리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 부위에서는 그냥 적당히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 영양이 막 삐져나와 적당히 근데 회에서는 안 그래요 여기에 요 세포가 있어요 성상세포 별교화세포 별교화세포 얘가 이름 많은데 그냥 얘는 보조세포 보조세포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신경 뇌세포에 신경하는 부위 시냅스 부위만 이렇게 신경세포 중에서 닿는 부분만 해놨는데 요 부분을 다 감싸고 있어요 이렇게 얘가 그루타민을 받아들이지 그루타민을 받아들이지 그루타민을 안 받아들여요 있지도 않고 그루타민이 들어오면 그걸 이용해서 그루타민을 만들어서 공급해줘요 그러니까 뇌의 약이 굉장히 개발이 힘든게 뭐냐 그러면 얘가 약속되어 있는 몇 가지만 받아들이지 대부분 거부를 해요 여기에 있는 물질이 신경세포가 절대 안 가 얘의 관문을 거쳐서 얘가 허락해 준 것만 얘가 공급해 준 것만 받아요 그러니까 얘가 뭘 안주면 얘는 죽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뇌는 얘를 위해서 있는데 뇌의 주인은 애인지 애인지 알 수가 없는 거지 얘가 여러 개 뇌 중에서 신경세포 연결돼 가지고 어? 일 안하고 있는데 그러면 애완공급을 끊어버려요 그럼 그 부분은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의 운명은 애가 잡고 있고 애의 의미는 애가 갖고 있는 거지 근데 이게 BBB 혈뇌 장벽 우리가 먹은 마약도 사실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수백도 많아야 되는데 대부분 여기서 여기서 차단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세로토닌 뭐 먹으면 세로토닌 장에서 탈 나 설사 나요 바로 어저간한 물질이 있으면 약간 모양을 도파민을 주면 안 되고 엘도파를 주는 이유가 그거 자체가 흡수가 안 되면 안 되겠지 그 형태로 뇌로 전달되는 형태로 반드시 보내야 되는 거고 걔가 여기 가서 자극을 해야 되는 거죠 완벽하게 차단은 아닌데 그래도 굉장히 강력한 차단제고 99% 차단돼요 생각보다 마약은 작은데 마약이 흔하잖아 그런데 인간이 그걸 찾아낸 거지 그거 아니에요 똑같은 그림을 정확하게 보여준 거죠 보통 우리 몸에 있는 몸에 있는 혈관에 있는 것들 이렇게 좀 왕성해갖고 막 삐져나오는데 아까 이 얘가 여기를 얘 자체도 굉장히 단단하게 연결돼 있어요 강하게 혈관에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얘가 딱 반드시 달라붙어 입체로 완전히 감싸버려요 감싸가지고 얘가 받아들인 것 중에서 일부를 얘한테 공급해줍니다 아까 글루탐산으로 신경전달 할 수가 있는 이유는 똑같은 분자지만 근데 얼마나 현명해 왜냐 그럼 지가 제일 잘해 글루탐산이 그루탐이 되고 그루탐이 그루산되고 가바되고 이거 하는 것은 너무나 쉽고 잘하기 때문에 그 많은 짓을 초당 몇 번 해야 되죠 백 번 이상 해야 되는데 뇌세포가 백억개잖아 우리 에너지를 20% 쓰고 있는데 10%가 뭐하냐고 펌핑질 하고 있는거에요 넣었다 뱉다 뱉다 거짓말 하고 있는거에요 그거 하는데 우리가 하루 내내 먹고 뛰고 운동하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써요 뇌에서 펌핑하고 있는데 쓰는 에너지가 우리가 하루 내내 뭐 생활 속에 모든 움직임 움직임 양만큼 많이 쓰고 있는게 이거에요 지금 지금 중독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했더니 제가 약간만 정리를 해보면 그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이제 신경을 전달하려면 그러니까 신경을 전달해서 중독이 왜 뇌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알려면 신경전달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신경을 전달하는 물질은 나트륨이잖아요 나트륨과 CL인데 염소인데 이 염소들이 이 세포와 세포 자극과 자극을 지나다니는데 글루탐산이 거기서 쉽게 키워 키워 야 문 열어 이 역할을 하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트륨이 들어가고 CL이 나오면서 전기반응이 일어나면서 결국 자극이 전달이 되는데 그죠? 그 과정에서 뇌까지 자극이 전달이 돼서 도파민이 나오면 오! 기분이 좋아지는건데 마약이라는건 도파민이 나왔다 야 문 닫아 여기서 삽질 한번 해주고 한번 찌르고 집에 가야되는데 문을 닫아버리니까 계속 찔러갖고 기분이 좋아진다 이거 아니에요 약간 부정확해요 좀 지나가면 알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내 말은 그렇게 정리가 되는건데 대충 정리하면 그건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건 왜 인간이 중독에 걸리냐 가 궁금해서 시작한거 아닌가 기다려요 그니까 주객이 전달 목적을 얘기해주고 전달 과정만 가니까 30분이 넘었는데 거의 40분 그쵸? 한시간만 걸립니다 한시간동안 지금 전달되는 끊어서 쓰시고 난 1분만에 설명한거 맞지않아요? 아니에요 잘 못알았어 자 또 나왔어 케락의 요인 도파민 밸류 가치 다 같은 시스템이고 같은 내용이고 VTA이고 감독님 자다 일어나서 인터넷하고 있어요 왜 고맙습니다